요즘 여성 파워 대단하죠 어디서 실감하십니까 기업들의 고객 마케팅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남성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여성 우대하는 마케팅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디서든 여성 홀대했다가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요 감성으로 다가가는 여성 우대 마케팅 취재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이벤트로 즐거워지는 곳이 있다는데 조건은 단 하나 그대 여자기만 하다면 오케이 남자들은 그림의 떡이다 여성 테이블에만 주어지는 룰렛의 기회 돌려라 그리하면 경품이 주어질지니 소갈비 1인분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오면 항상 여자들 위한 이벤트를 많이 해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여자들 그야말로 특급 대우 여자끼리 방문하면 와인 한 잔씩이 무료 공짜 와인의 분위기 한 번 제대로 업되는데 메뉴 결정권을 가진 여성 고객님이 많아짐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셨죠? 네 요청만 하면 여성 대리 운전기사의 밤길 안정 기가 서비스까지 여왕이 따로 없다 여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약간 공주대접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로지 여자라서 즐거워지는 곳이 여기 또 있다 분위기에 취하는 여자들을 위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 딱딱한 의미